안녕하세요. 무선물 알차프입니다. 제품 이름은 클라톤입니다. 클라톤 기본 조종기가 2채널 깡통 조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깡통 조종기 하면 섭섭하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액정이 없다 보니까 액정이 맞게끔 세팅이 기본적으로 섬세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정 조종기를 구매를 하셨고요. 액정 조종기를 안에다가 라디오박스를 다 집어넣습니다. 라디오박스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선을 바깥으로 쭉 빼서 케이블을 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 안테나선을 꽂아야 되는데 얘는 꽂을 때가 안 나와요. 그냥 기본 태생이 이렇게 박스 안에 천만 나오게끔 나오지 안테나 포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8년 버전 많이 나온 차 중에서 7가지 정도 변했는데요. 범퍼 모양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 마운트할 때가 틀리고요. 쇼캡 보시면 마운팅이 커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2.5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박스 변했고요. 그 다음에 바테리 트레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기어박스의 벌크헤드가 옛날 때는 이렇게 매듭이 없었는데 매듭 있는 벌크헤드가 좀 튼튼한 기어박스 위에 있는 벌크헤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것은 모모펜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클라톤이 가격이 무려 10만 원 정도가 이하가 싸졌습니다. 10만 원 정도 썼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접근성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구매할 때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보시면 스테빌라이저도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시면 번데기 같은 거 조절해서 아주 집어넣으면 강하고 바깥으로 좀 부드럽게 됐어요. 옛날 때는 좀 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막 세팅이 틀어지는데 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삐삐 당착해서 사용을 잘 하시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돼지꼬리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이렇게 트레이를 이렇게 딱 한 번에 모게끔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앞쪽으로 더 넘기는 게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보내드리고 우리님께서 점프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배꼴 테이프를 넣었다가 제끼면 완전히 짱짱하게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잭은 ST90으로 했고요. 충전기는 B6 충전기로 하셨고요. 자, 그럼 공인전원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구동기 한번 봅시다. 구동기 한번 봅시다. 구동기 한번 땡겨봅시다. 하나도 땡기고 바로 높게 소원 얼마나 오래 가지 봅시다. 놨어요. 약 한 5초에서 6초 정도. 이 4륜 구동에 풀 메탈의 타이어도 크고 구동기 탁이 굉장히 튼실하면서도 부드러우기까지. 야, 바로 클라톤이 2017년에서 2018년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빨간색과 그린 색깔인데 우리님께서는 제주도 회원님이시고요. 색깔이 지금 랜덤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린 색깔로 추구가 될 거고요. 또 원하시는 색깔이 마냥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얘기하시는데 일단 추구할 때는 그린 색깔로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매하실 때 키트만 구매하시면요. 지금 배터리 두 개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옛날에는 79만원 때까지 올랐던 제품이 지금 64만 6천원 64만 9천원 64만 9천원 옛날에는 75만원인데 64만 9천원은 거의 10만원도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사면은 그냥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키트를 사도 배터리 공짜 풀셋을 사도 배터리 풀셋에 공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클라톤 2018년 버전 클라톤을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톤 한번 볼게요. 야, 자비란 없다. 자비란 없어요. 자비란 없다라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주행성이 가능하시고요. 17mm 힐러트에다가 이렇게 방식의 타격까지 느끼시면 몬스터의 느낌까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출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사는 우리 회원님 제조사는 함 예 함 뿅뿅 회원님 지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T3V 조정기까지 해서 액체 운전기까지 원하신 거 자, 출구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집을 구지 마시고요. 오케이.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놀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뿅. 오케이. 짜잔. 액체 운전기 보여주셨죠? 액체 운전기. 짜잔. 오케이. 축구하겠습니다.